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8개의 대교구 안에 있는 우리 구역지교회들이 다시 한번 구역의 정체성과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2021년 우리 상반기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한 우리 주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는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구역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안이 또 함께 사이트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강의안 참고해서 또 함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개의 대교구가 구역지교회라는 공통부모를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구역을 넘어 구역지교회로서의 미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시작과 여러분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세포 조직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 역시 일종의 우리가 세포 조직과 같아서 그 안에서 존재하고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생명성을 잃어버리고 또 역동성을 잃어버린 구역지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죠. 교회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사역자 조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구역의 활성화가 곧 우리 교구의 활성화고 우리 교회의 활성화 바로 부흥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론에서 이 본문도 새생명 초청주일에 조금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이 이제 우리 각 위원회들도 좀 다르고요. 대교구 전문국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교구 같은 경우는 5월 23일, 5월 30일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디데이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나? 혹시 행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개인 예배조차도 좀 무너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나 조금 열이 나서 못 가요. 지금 뭐 집에 좀 연로한 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서 못 가요. 이러면 지금은 그냥 합법적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모임에 안 와도 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가 이 온라인 새생명 초청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초청주일은 잠자고 있는 구역을 깨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놓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온 구역이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간표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또 병행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한 번도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라 사실 교회가 굉장히 활동적인 제약도 받고 또 예배나 모임에 대한 제약은 분명히 있지만 전도운동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리 목사님께서도 강단을 통해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을 통해서 아 전도운동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새가족이 또 올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잠자고 있는 모든 구역들을 또 깨우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새생명 초청주일의 주제는요.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는 헌신 속에 생명 살리는 구역 치교회 또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연에도 넣어드렸지만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과 관련된 우리 포스터들 우리 교회 곳곳에 붙어있고 또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미 공유를 하셨을 건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신자들과의 그 관계를 좀 점검할 수 있는 또 실행, 개입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날 좀 배포가 되었는데요. 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격을 좁히기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치우기도 하고 또 만남을 갖고 초청을 하고 또 초청 이후에 또 후속 신방까지 좀 구체적인 미션들이 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으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을 보면 무작정 로마 보그마, 세계보그마 하지 않았습니다. 늘 단계가 있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미션들을 따라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그 당시의 땅 끝은 여러분 서바나,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그토록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것만큼 전도와 성교의 전초기지로 삶아서 결국은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무작정 로마 보그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수명 초청 주일에 덜컥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반드시 단계와 만남과 사귐과 이 교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행 단계표를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지금 우리 대교구에서 4천명이 넘는 거의 5천명 가까운 전도 대상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계획표에 입각해서 한번 그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도의 열매로 연결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서론에서 점검할 부분이 구역과 구역지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 다랍방을 하지 않은 기존의 일반적인 교회도요 구역, 속회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역과 구역지교회의 가장 핵심은요 평신도 목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위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이라는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양을 실제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목양의 미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는요 우리나라가 아마 한 1980년대 실질적으로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고 평신도들을 목회자들의 동력자들로 세우는 붐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얘가 이제 사랑의 교회 평신도로 깨우는 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뭐 여의도 순복음, 명성교회, 충영교회, 광림교회 등 우리 한국의 굴지에 좀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이 사실 이 구역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형교회에서 일어났던 운동 이전에 사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자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역은요 목양의 사역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구역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구역이 뭐냐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대인 교회의 세포조직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포조직입니다. 이 세포조직이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하듯이 이 구역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배가 부흥되어지는 이 구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역의 침체는 곧 교회의 침체를 가져옵니다. 구역의 칼라가 여러분들이 담겨있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각 교구의 칼라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역을 살리는 것이 바로 튼튼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또 교회의 활성화가 바로 이 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로 구역원들이 결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요. 교회에 속한 어쩌면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지만 작은 공동체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큰 교회 안에 덩어리 안에 우리 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소속감을 갖고요. 좀 친밀한 성도의 교지들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의 가정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을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면 잠원 27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또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이 새가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EBS 사역자들에게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뜻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항상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목 민족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양의 울음소리 양의 털 색깔만 봐도요. 양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를 알 정도로 다윤이 역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집중으로 돌봤습니다. 자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우리 지역장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과연 나는 우리 양떼들의 울음소리 그들의 어려움 또 그들의 영적 상태 영양 상태를 내가 늘 점검하고 있는가 사실 나 하나 감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직분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격으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생명 초청 주의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최적의 영적 상태로 세워지고 나가서 우리 소떼와 양떼들을 부지런히 또 살피는 우리 귀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강연에도 나와있지만 목양 사역이고요. 왜 구역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구역 안에서요. 구역이 곧 작은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목회적인 요소들을 다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또 말씀 공부도 함께 하죠. 포럼도 하죠. 교재도 하죠. 실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죠. 또 실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교회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구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구역, 지교회입니다. 자 이 지교회가 그야말로 지역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의 개념을 넘어서 지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지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헬라우 의미를 보면 단순히 그냥 뭐 교회 성도의 무리 차원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모인 그런 교회 무리의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겐게지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으면요. 교회 모든 조직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세워졌다. 단순히 사람들끼리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세워졌다면 여러분 세상의 동아리 모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구역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역지교회는요. 반드시 지역보금화라는 미션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도 목표를 우리 구역원들에게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알리고 또 함께 그 목표를 점검해 나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 하나쯤에야가 아니라 구역에서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 1인 1명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전도 대상자 취합을 하는 데 동참을 하고 또 나 하나쯤에야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함께 동참을 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포럼 나누고 또 이 목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목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더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집에서든 성전해서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가 크리스도라니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해버린 거 따라서 여러분 외형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에클래시아 에클래시아로 교회인 여러분들은 전도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리교회로 불렀다. 우리 구역지교회를 불렀다. 다시 한번 이 구역지교회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강연에도 나와있지만 크리스티안 수바르츠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이라는 이 책 안에 책 제목인데요. 이 안에 구역 번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역 번식 자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뭘까요? 사과가 열리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과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과 안에 있는 씨 그쵸? 그 씨가 몇 개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씨를 통해서 또 열릴 나무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을 바라보실 때 와 단순히 두 명 들었는데 이제 세 명 들여요. 네 명 들여요. 해서 어떤 구역원들이 늘어나는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사실은 구역의 번식 진정한 구역 번식은요. 또 다른 구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요. 구역 분가식 우리가 분가하다 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보면 이런 번성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잠재능력을 하나의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건요.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잠재능력을 그 칩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당당히 제자를 삼는 땅끝 열방사상이 있는 거죠. 자 12명의 제자들이 오신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충만함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가는 곳마다 이제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놀라운 권유와 능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실적으로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두세 명 모이는 구역이요. 이제 다섯 명 여섯 명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끼리 더 이상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구역이 분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의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의 두 가지 책임은요. 키워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리 플러스 성장입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미션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비결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사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구역의 미션은요. 구역 식구를 관리하는 겁니다. 예배 출석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저희 강설대교구 같은 경우는 전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잘 나오고 있는 성도들 잘 모이는 사역자들은 관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잘 모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사각지대면 주중에 전혀 모임에 함께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지역화가 안 될 성도들도 많고요. 교회화가 안 될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는 건지 예배는 도대체 드리고 있는 건지 현장 예배는커녕 온라인 예배도 사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사각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사각지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들의 가정협회도 살피고 혹시 낙심한 부분들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양떼 소태들을 부지런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구역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망 사역 자체가 보면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그물망은요. 그야말로 한금화장의 그물망 역할로 조직이 엉성하면 그만큼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천지에서 실제로 구역장을 하고 나온 분들 실제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신천지의 구역장의 그물망은요. 엄청납니다. 1대8이에요. 여러분 1대8. 1명을 포섭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8명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신방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심리상태를 살펴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도 같이 들어주고 점심도 어느 날은 같이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날은 저녁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고 상담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그 1명이 외롭지 않도록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1명을 포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단위에 별건 없지만 가짜 교리 정말 이 석거보금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갖고도 그들이 갖고 있는 열심, 열정 사실 우리가 보금적인 열심으로 바꿔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 나와있지만 코로나19 시대의 우리 구역지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냥 구역지교회가 아니라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 속에 구역지교회의 역사를 좀 새롭게 써나가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런 시간표 속에 이 새생명 초청주의라는 미션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나와있지만 모의기를 패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면 소속감이 일단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떨어집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왔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을 좀 잘 지키고 사역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멀어져요. 전에는 아파도 내가 기어서라도 예배는 와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프거나 열나면 오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구역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재빨리 고무줄 돌아가듯이 체질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해지고요. 무기력적해지고요.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구역지교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물론 연로하신 분들, 또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또 어린아이들이나 요양원 근무하시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물론 생업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외로 불신자 가족들이 뜯어말려서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스스로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신 거예요. 코로나 종식되면 가겠대요. 여러분, 앞으로 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건 이제 신학생활 안 하겠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어떤 분들은 아니라므로 또 연결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영적인 나태로 연결됐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시대인 만큼 굉장히 사람에 대한 불신앙이 커지고 있는 시대지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적하면요.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 기독교가 아니라 계독교. 이야, 목사가 아니라 묵사.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평신도 운동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의 새로운 발견이 이것이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이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발견이었다면 20세기 종교개혁은 바로 평신도의 재발견이다. 와, 전도와 성교가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평신도, 전도운동 시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늘께서 전도와 성교 정말 우리 평신도, 전도운동 시대를 여시고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독신자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이단이 공격하고 있지만 그걸로만 끊은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교회에 자체 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정확한 영적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오래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화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교회라는 건물은 다닐 수 있지만 20년, 30년 사실 예수를 믿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던져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99.9%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지금 시대의 실적으로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예배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나를 맞췄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춰요. 간단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간단하잖아요. 온라인 교회가 생겼고요. 이제 온라인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시대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회복하시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축복을 하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단들의 구역 조직을 통해서 포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그 발판이 구역인 것을 이단들이 알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의 구역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단들은요. 이 구역 조직을 그대로 자기들이 제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확산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포기 활동을 통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론으로 좀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면요. 인구 절벽 시대. 이게 무엇입니까? 절벽이란 것은 뭔가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그야말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야말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 고령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젊은이들 결혼해도 아예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인구는 격감되고 그러면서 고령화는 심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 이 말은 뭐면 교인이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나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도 줄을 수밖에 없고요. 교인들의 수는 더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힘을 잃고 전도운동은 하긴 해도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이 전도운동에 다 기술을 내고 있고 그다보니 당연히 교인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교회의 이기는 따로 있습니다. 교회의 이기는요. 목자 없는 양. 이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어요.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목심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운동이 중단됐고요. 설사 전도를 해도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시대의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있고 지금 제양시대를 만나서 사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설사 알아도 찾지 않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종교화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창피하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세상 타락은 이퀄 교회 타락이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구역이 구역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사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고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복음 가진 교회는 진짜 애국자입니다. 시대를 살리고요. 한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작정 목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목양을 할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의 친이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를 하더라도 영적인 시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그 영혼의 성령이 임하시고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료하신 세 가족 그 사주 수료하신 세 가족이 지역의 남자 모임을 하면서 포럼을 하시는데요. 사실 세 가족이 말씀 포럼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앙의 초년생입니다. 제가 아는 건 없고요. 앞으로 제가 인간답게 살아볼랍니다. 그 포럼에 우리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 세 가족이 정확한 포럼을 했다. 인간답게 살아볼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식, 과학, 명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거 짐승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볼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잔으로 거듭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랩너헌트 후대사역을 하면서 늘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해서난 아들을 흥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그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라는 이 하나님 사랑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은 증인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지교회는요 세 가지 이 교제라는 의미 속에는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의미는 뭐냐 참여한다는 의미고요 소유한다는 의미고요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가 그랬습니다. 보금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진다. 그래서 보금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우리가 구역지교회는요 단순히 교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기를 피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소유하는 겁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 이 절대 보금을 함께 소유하고 이 절대 보금을 함께 은혜 가운데 같이 소유하고 나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의 물질적인 부분 먹는 거 먹거리 뭐 함께 나누지만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건강한 구역지교회는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소유하기도 하지만 또 함께 나누기도 하는 거 그래서 보금은 절대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게 여러분 이 구역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요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합니다. 묵자는요 양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 양을요 찾아야 하고요 다섯 번째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을 꼴을 먹여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지역자 사육자 주장이 이거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그들의 영적 상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맞는 적합한 자료도 줘야 되고요 제가 우스캐스로 그런 얘기해요 개발자 상발자 그 전도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엘리트 그룹을 만날 때 개발자 상발자 뭐 이런 자료 주기가 사실 저는 조금 머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상태에 맞는 부분을 접촉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정말 그 부분에 맞는 전도 자료를 전달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보금은 분명히 하나지만 이 보금을 전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쵸?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보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해서 안다. 이거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의 이 목양의 기초석은요 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실제로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도 그렇지만 우리 구역원들 중에 장단계 성도들 그들이 정말 그 가정의 문제란 뭔지 또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사실은 좀 잘못 보고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문제고 굉장히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이 사람은 지금 강팍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거나 통화를 해보면 이분은 사실은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갈급함이 더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보고를 하거나 그 양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리 방법에 있어서 놓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기준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영혼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도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면 이제 양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우리 상반기 새생명 초청주일 관련되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와있지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역시 구원자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전도가 주님의 최고 목표고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역지교회 역시 전도 때문에 세워졌고 또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면 전도가 없으면 구역지교회에서의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새생명 초청주의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함께 타십시오. 그러면요. 구역이 잠자다가도 이때 눈을 딱 뜨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한 번에도 전도 자료를 보내주고 통화 한 번이라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분에 좀 식었던 부분 좀 무뎌었던 부분 무감각해진 부분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의 목자로서 전도의 열망이 다시 한 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정말 우리 교구의 대표적인 구역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바람을 우리 구역지교회가 일으키는 거죠. 도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존감 자존심을 갖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초청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먹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후속 사역이 될 것이고요. 실제적인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이 다락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은 21자 27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나 부신앙을 먹이고요. 잘못된 꼴을 먹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양분을 심어주면 그 영혼이 이제 스스로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새세미와 초청주의는요. 온라인 등록, 현장 등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온라인 등록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도 정확한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다리 목사님 통해서 정확한 영전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질 겁니다. 그걸 듣고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번 주를 기점을 해서 사조라는 시간 동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두 번 이상 드리던지 아니면 온라인 사조 교육을 두 번 이상 받는다던지 아니면 지역의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받던지 아니면 우리 구역이나 지역 모임에 참석하던지 이 중에 하나만 딱 걸려도요. 사조라는 그 관리기관을 통해 하나만 딱 덜컥 걸려버리면 이제 비로소 교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온라인 등록에 저도 딱 20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20명을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죠. 그런데 온라인 등록은요. 와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요. 바로 교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셔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꾸 제가 20명, 20명 얘기하는 것이 제가 말한 거 책임지려고요. 자꾸 고백해야지 우리가 그 말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장, 사회적, 조장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시고 시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도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등록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살피는 겁니다. 소떼기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작은 자 한 영혼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어서 우리 자막과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사역자들의 미션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뭐하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미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을 알고 또 양을 찾고 양을 먹이는 또 우리 귀한 목양 사역을 하는 우리 구역지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구역지교입니다. 목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글씨로 뭘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손에 정말 굳은살이 많이 배겼거든요. 워낙 뭐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도 있지만 이전부터 좀 일기도 쓰는 거 좋아하고 뭔가 자꾸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고 손편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세 가족고 EBS 사역자들 생일이 되면 제가 이 손편지를 써주거든요. 전에는 제가 디자인도 하고 카드도 실제 만들고 프린트하고 속지도 붙이고 썼는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제 기독 엽서를 사서 그래도 손글씨를 써요. 그런데 제가 손글씨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타이핑 치고 복사 떠서 딱 붙이면 저는 진짜 편하죠. 그리고 아예 안 좋으면 더 편하고요. 그런데 이 손편지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이 커요. 그리고 해결하던 내용보다는 제가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한테 정말 감사한 부분 또 그분만의 가정과 후대 이름도 넣고요. 그분한테 맞는 맞춤의 편지를 써주면 정말 시배군은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대면할 때 인사를 하셔요. 저는 정말 부끄럽죠.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은 사실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기도하고 떠올리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록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가가오 방문하다 보면 이제 부재중일 때가 많잖아요. 작은 손글씨 하나가 이런 문고리 신방 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오고 작은 손글씨로 써서 붙이고 이런 표현이요. 사람 심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는 공지사항 문자들은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보내는 개인적인 내용들은 읽게 되듯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에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의 눈물 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구역에 기도의 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요. 그 구역은 삐그덕거립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나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기입하시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심이 남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재물이 될 때 여러분들의 구역지위가 살아나고 또 비대면 사역의 시작은요. 만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만날 수 없다면 일단은 기도 속에서 대면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글씨도 써보시고요.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고 정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본교에서는 많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작은 자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자 우리 지역에 분명히 장단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태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자를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그냥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돈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다시 한 번 정말 예수님의 그 가슴으로 그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실 때 결국은 이 잃은 양의 비유는요. 너희도 뭐해라? 잃은 양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깊이 꼭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사역자들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원이라는 목장 안에 51주 강단의 꼴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이 목장의 울타리를 넘어간 양들이 그리 많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라고 절대 안전지대 아니고요. 사역자라고 해서 안전지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육자가 평신도가 된다. 중직자도요 평신도가 되고 오히려 푸신자가 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영적인 상태는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은요 자꾸 끌어내립니다. 영적 사람을요 자꾸 유괴사람으로 끌어내리고요. 위에 거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땅에 거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장의 울타리를 이탈한 양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52주 강단의 꼴을 또 함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각 구역마다 구역직위마다 영적인 기도의 붐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생명 소청주의는요 일단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붐이 일어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동요하시고 또 함께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입장에서의 건면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같은 평신도들을 건면하고 찾아가고 동기부여를 할 때 그것이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동요하자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류분석 교류분석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교류분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들뽀 못 보고 남의 눈, 티만 보이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늘 남만 부러워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네 번째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형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네 번째 유형에 여러분들도 해당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자신도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시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정말 이렇다가 찾은 바로 그 양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양이기도 하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또 선한 목자라는 이중정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또 상대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또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사건들 우리 가문가정 우리 후대의 모든 상황은요. 저는요. 결국은요. 납니다. 내 영적 상태가요.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난 거고요.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살면 가문가 가정가 후대와 지역현장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게으름은 없는지 정말 직분의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빨리 올해만 지나가라. 내가 이거 빨리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그냥 문재인의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 그런 사역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정말 영적인 사역이고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역에 제가 해보니까 사역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이라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망망대의 그물을 던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우리 구역원들을 만나고요. 또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핵이라든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있거든요. 물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절대 해답이지만 이 그리스도가 절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넓이, 높이, 길이, 깊이, 다양성을 갖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야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지만 그거 하나만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왜 66권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섯 음절만 써있으면 되잖아요. 성경 66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절대 진리 안에 다양성이 있고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도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대상에 맞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협업, 용통성을 갖고 협력관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면 여러분, 즉시 보고 저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기고 사역에 대해서도 저희 대교구에서 한번 메시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브리지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역 안에 각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전체를 다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당된 그 구역, 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크고 작은 일들 또 정말 큰 거, 나쁜 거, 좋은 거 어떤 것도요. 함께 교육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즉시 알리고 또 때로는 이것이 그냥 통보가 되면 안 되고요.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전도자요. 제자요. 통역자요. 보고자요. 기도자요. 캐척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전도자시고요. 또 정말 새가족에 있어서는 멘토가 될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단일 목사님과 교육자의 동역자시고요. 또 구역원들의 정말 상황과 우리 장단기들의 상황을 또 보고하는 보고자로 또 정말 성력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자로 마지막 구역 안에 우리 지역 안에 미전도 대상 미전도 취역을 개척하는 개척자입니다. 제가 어느 기독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짜주는 구역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역장을 선택해서 간다. 와 저 이 기사를 읽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역장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으로 간다면 여러분 선택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모든 사역들이 내 입맛대로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누구와도 누가 나를 봐도 정말 나 저 구역 가고 싶어 나 저런 지역장 사역자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영적으로 욕심이 나는 그런 구역을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나의 달력에는 딱 두 날이다. 바로 오늘과 그날이다. 오늘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면 그날이 언젠가 될지라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인생의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하고 또 실패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를 밀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물이들을 잘 살피면 바로 주님 만날 준비 또 오늘이지 않습니까? 언제 그날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로 오늘과 그날을 바라보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 동등화 어떤 영적인 공식 같습니다. 상급, 차별화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라 로마스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가 선물로 거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상급은 반드시 차별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천국에 상급에 차별이 있냐? 이거 너무 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차별은 뭐가 차별이죠? 우측 강도와 같은 사람과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은 순교자 상급이 같겠습니까? 같다면 이거야말로 차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동등하게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심판대에 왈가불가 평가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이 살고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사는 이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의 최고의 상급을 받는 우리 구역지교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포럼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성구는 10편 16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송족하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10편 16편 말씀은요.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10절 말씀은요. 더욱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역 미션을 보시면요. 구역원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있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관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영유권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혹시나 이단에 미혹된 자는 없는지 부모와 자식과 부부 가정 불화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자는 없냐. 경제 문제로 신입받는 자는 없냐. 정말 새 속에 물들어가는 가정은 없냐.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전도운동에 여러분들 구경꾼 반관자 내지 마시고 선동꾼 되셔서 1인의 교회화운동의 주욕으로 4천말씀운동의 주욕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우리 세 세무수층이 함께 도전하셔서 나도 할 수 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기 결석자들도 너무 중요하죠. 정말 그들이 예배가 안되고 모임이 교제가 안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요. 정말 찾아가는 팀 구성 또 실제로 예배가 회복된 자는요. 한 번 장단기로 빠졌던 분들이 영적인 정가가 있습니다. 또 언제 놓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다락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사형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언약기도 제목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은요. 양과 목자라는 이중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정말 양이지만 또 구역지교의 안에 키한 직분자로서 목자의 이중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정말 영적인 꼴 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직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하며 또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구역지교라는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2021년 우리 상반기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작은 자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우리 귀한 전도운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잠자고 있는 모든 구역지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영적인 분과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각 구역이 번식되어지고 또 우리 구역의 활성화가 정말 우리 교구의 활성화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 귀한 발판으로 우리 구역지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부른받은 우리 귀한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정말 목자의식을 갖고 목양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우리 각 구역지교들이 목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구역원들을 살피고 특별히 양을 알고 양을 찾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각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와 가정경제에 붙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